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체질 개선에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나흘 연휴의 첫날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어린이날 모습을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기구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기다란 줄이 들어섰습니다. 기다리는 게 지루할 법도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놀이기구에 몸을 맡긴 아이들은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아빠는 어린 딸을 꼭 아는 채 회전목반을 탑니다. 고생스러운 나들이 낄 생각도 잠시, 딸과 함께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놀이기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어린 딸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넓고 푸른 잔디광장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무대에서 신나게 춤실력을 뽐내는 아이들. 보는 이들도 웃음꽃이 번집니다. 각종 체험장에는 아이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벌써 내년 어린이날이 기다려집니다. 머리띠도 만들고 성경 읽어가지고 선물도 받고 공연도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날 내년에도 또 와서 재밌게 즐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긴장한 모습도 잠시 커다란 동물 인형들과 금세 친구가 됩니다. 부모는 이를 놓치지 않고 추억을 남겨주는데 바쁩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해부터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에 친환경 유기농살이 공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에 무농약살을 공급했지만,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유기농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급식 비용을 추가 편성하도록 해 급식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심이 온통 휘뿌였습니다. 봄철 마스크를 챙기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원래는 서울이 좀 많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북에도 지금 심한 날이 많고, 또 하늘도 많이 뿌옇고,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만큼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북에는 지난해 14차례, 올해 들어서는 벌써 6차례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경기와 춘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1제곱미터당 34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데, 정부가 정한 법정관리기준과 세계보건기구의 공고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전북이 이렇게 대기질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분지인 존주는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전북의 대기질 개선 노력도 아직 거름마 수준입니다. 완주와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등 6개 군 지역에는 측정망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동북과는 저희가 지금 2018, 2019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연구조사도 부족합니다. 전라북도의 대기오염물질은 중국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또 지역 자체로부터 영향도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원인 규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 지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자동차 배출 가스 감소 대책 등 보다 강력한 대기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운행 계획에 전라선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새로 선출된 20대 국회 당선인들의 첫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8월에 개통할 수서발 고속철도에 전라선이 포함되지 않아 전북 도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20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전라선 증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남북 이축 도로의 조기 착공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내부를 십자형 고속 도로로 연결해야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가 빨라진다며, 지난해 착공된 동서 이축 도로에 이어 올해 남북 이축 도로의 조기 구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동서 이축 도로의 착공률이 더 높아진 뒤 남북 이축 도로를 시작하는 입장이어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기재부 설득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대체 장목이 마땅치 않고 소득 대책도 불투명해 효과는 의문입니다. 정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린부는 올해 벼 재배 면적 3만 헥타르를 줄여 쌀 생산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도 이에 맞춰 1,500 헥타르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14개 시군별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장모를 심어 쌀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쌀을 대체할 만한 장목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의 시군이 콩을 선택했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콩이 과잉 생산되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근향은 콩값이 작년 2년 내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락됐는데 여기에다 더 콩을 장려해버리면 더 가격이 지지가 안 돼서... 논에 초사류나 채소등을 심는다고 해도 탄로 대책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벼를 심으면 고정 변동측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장모를 재배하면 고정측불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소득 하락을 보존하기 위한 생산장려금 같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효과가 불투명한 벼 재배 면적 감축보다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쌀 소비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윤상입니다. 전북에서 우유가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은 우유는 25만 톤으로 생산량 217만 톤의 11.5%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우유 생산량을 조정하고 학교 급식과 가공 원료유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봄철 여행 주간인 오는 14일까지 농촌 체험관광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이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체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20% 할인받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익산 산들강 웅포마을과 순창 고추장 익는 마을, 남원 다루름 마을 등 농촌 체험관광마을 28곳이 참여합니다. 농촌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농촌 체험관광 포털 사이트인 우리나라 좋은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뒤 전북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우려했던 학력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는 건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과밀 학교였던 이 중학교는 2년 새 학생 수가 250명이 줄었습니다. 7개 학급이 사라졌고 그만큼 교직원 수도 줄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지만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올해 전북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2만 3천여 명. 하지만 5년 뒤에는 절반 수준인 1만 6천여 명까지 줄어듭니다. 이미 전주의 중학교 가운데 20%는 1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학생 수 감소 문제를 바라볼 때 교육의 효율성만이 강조될 경우 학교 통표압과 교원 감축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보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협력 토론형 수업을 확산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체질 개선을 이뤄보자는 것입니다. 교육부도 오는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까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정원 수를 감소를 시키면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시간, 그 다음에 수업의 다변화를 깨알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모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절벽에 의한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의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9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전북의 중고교생 흡연율은 8.7%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북의 중고생 흡연율은 지난 2011년 12%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흡연 학생의 절반가량만 흡연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시숲 313헥타르와 가로수 1,182킬로미터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 118억 원을 들여 도시숲 16헥타르와 가로수 56킬로미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도시숲을 조성하면 여름의 도시기온을 0.5도에서 0.8도 낮추고 공기오염과 소음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고속터미널 신축공정이 90%를 넘어 이르면 7월부터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에 시작된 고속터미널 신축공사의 공정이 92%를 보이고 있다며 옛 본관 건물 철거 공사에 따라 매표소 이전과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축고속터미널은 다음 달 말에 완공돼 7월 8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고창군 부안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의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